몇 시에요?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어른을 잘 모시는 애들하고 서워요? 선생님 이리로 오실래요? 바람 마음을 열심히 써갖고 나한테 필요한 거를 쫙쫙쫙쫙 해주고 선생님 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? 필요하세요? 응? 뭐 필요하세요? 그럼 받아줘 해드릴까요?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뭘 도우려고 멸치라고? 일단 제가 지인한테 듣기로 선생님 이제 현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향이 강하고 있으니까 김치랑 멸치 이제 전해 받았고 다시 한번 해볼까 잘 못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